자 인텔리 제이 커뮤니티 에디션 입니다 어 혹시나 내가 이제 인텔리 제이 얼티메이트 사용자가 하시는 분은 4 꼭 굳이 커뮤니티 설치 안하셔도 되요 참고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게 하는 컴퓨터에 이제 얼티메이트 랑 커뮤니티 랑 둘 다 설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키 두르고 인텔리 했을 때 이게 내가 지금 얼티메이트 인지 커뮤니티 직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여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수업은 커뮤니티 위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여기 들어가서 요게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서 요겁니다 내가 맥 사용자 하시면 은 여기 들어가서 네 요걸 받으시면 되요 암튼 이거 설치를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